나가자, 추워, 추워. 아, 추워. 얼른 들어가자. 안 들어가서 들어가면 따뜻한 양식과 롤러스케이트가 있을 거야. 어? 와우. 뭔가 벌써부터 7080 느낌이야. 대만 영화가 있는데 마이소녀시대? 라고 롤러스케이트 타는 거 보고 제가 아, 나 진짜 잘 타는데 내가 저런 데 가면 진짜 잘 탈 텐데 맨날 이랬거든요. 저 이것도 소개시고요. 어. 아니, 이걸. 이거 타실 줄 아시죠? 네. 야, 애기도 탄다, 에이. 봐봐. 한 발 한 발. 군바야 때를 생각해. 넘어지지 마. 봐봐. 저 애기들 봐. 여기 애기들이 많아. 할 수 있어. 조심해, 조심해. 발을 떼 봐, 한 발씩. 무서워. 더 뜨셔야 돼, 이렇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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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봐. 좀 타네. 아, 무서워. 좋아, 좋아, 좋아. 한 발씩 떼야 돼. 바닥에 계속 붙여두면 안 돼. 그러면 벌어져서 위험해. 이렇게. 어. 좋아, 좋아. 좋아! 날 놀려 해. 좋아, 좋아. 한 발씩. 날 놀려 해. 타도 돼, 이렇게. 오, 애들. 이거 좋아. 군바야 뮤비를 찍은 지 1년 반? 다 까먹은 거예요, 롤러 타는 거. 언니는 그냥 겁 없이 막 가던데요? 이렇게, 이렇게. 좋아, 좋아. 무서워. 아, 무서워. 언니 어떻게 이거 신고 뮤비 찍었지, 우리? 우리 계속 걸었잖아, 근데 기억나? 어떻게 했지? 사람들이 타는 걸 일단은. 그 애기 어딨어, 잘 타는 애기. 쟤가 이 구역의 롤러 왕이야. 이게 잘 타는 방법이 있나? 저렇게 좀 봐봐. 와! 끝났네, 쟤는. 대박이네. 이렇게, 이렇게. 과거에서 온 거 아니야? 아니, 나 이제 좀 나아졌어. 아, 이렇게 탔다, 뮤비 때. 그치? 어. 아, 이제 감 잡았어. 느낌 오지? 좋아, 좋아. 손바퀴를 돌았어, 이제. 좋아, 좋아. 자신감이 생기지? 근데 언니 손잡이가 무서워. 아, 나. 다 끌고 가죠. 헐. 어머, 어머. 좀 늘었어, 언니. 언니 뒤에 있으니까 더 자신감이 좋아. 예전에는 이러다가 사랑이 싹 텄나? 나를 따르라. 언니를 따라 하고 있어, 다리를. 다리를. 희생아, 너?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프니까 정춘이다. 아, 아파. 아프니까. 아프니까 정춘이다. 정춘이다. 나는, 나는 내 취향이 아닌가 봐. 너무 어려워. 내가 7080 느낌으로 찍어줄게. 좋아, 계속해. 다리만, 여기 다리만 찍을게. 좋아. 좋아, 좋아. 아, 예쁘다. 끝을 모르게 빨리 달리고 싶어. 자, 이제 나의 취향저격 코스로 갑시다. 내기 더 하고 싶어. 드디어 나의 드림 랜드. 환경이 벗겨지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가 안전수칙부터 하고 놀 수 있도록 할게요. 일곱, 열, 아홉, 열. 반대로. 일, 둘, 셋. 안 다칠 거야. 뒤로. 점프를 배워볼 건데 점프도 좀 더 중심을 잘 잡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만세 점프를 배워볼 건데 올라갈 때 점프를 만세 해주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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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다. 만세.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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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둘. 셋. 셋. 둘 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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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히고! 다리가 너무 길어서 걸리는 건가요? 뒷꿈치가? 너무 귀여워. 아, 맞네. 모래도 그렇잖아. 우리 한국 사람보다 좀 비정적인... 하나, 둘, 둘, 셋! 또다! 뒷꿈치가 단다니까요. 그렇죠, 뒷꿈치가 걸리는 거 맞죠? 맞네, 맞네. 넌 불쌍하다, 참. 다리가 길어서. 다리가 길어서 슬픈 아이. 우리 침 당당인데. 자. 잘하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잘하는 거 있다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잘하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한 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 네, 네. 자, 점프하다가 무릎으로 떨어졌다가 엉덩이로 바꾸고. 와! 너무 멋있어요. 진짜. 자, 공중에서 무릎 꿇히고. 오케이, 둘. 성공! 잘한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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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을 거 같아.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높이! 오케이! 자, 들을 때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들을 때 없어요. 나 무서워, 진짜 못 가. 이사야, 너 지금 이 사진을 봤어야 돼. 한정래, 한정래. 진짜 웃겨. 뭐하는 사람 많으세요? 아니, 무슨 몸을, 몸껍질을. 아, 힘들어. 나 너무 더워. 야, 그래서 너 게임 생각했어? 해놨어? 내기? 어. 게임 뭐가 있지? 아니,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점프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 뭐, 하나, 둘, 착하! 이렇게 하는데. 우리 특이한 포즈 하자. 그래, 그래. 뭐가 제일 나은지, 뭐가 제일 웃긴지. 뭐 할까? 아이디어가 필요해. 어때, 괜찮았어, 방금? 잠깐만, 잠깐만. 일단, 일단 해볼게. 됐어? 하나, 하나, 둘, 셋. 야,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일단 이거 한 장. 일단 한 장. 근데 나 하나 더 있어야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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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크리에이티브하게. 두 개 남았어, 두 개. 사슴, 사슴. 사슴? 하나, 둘, 셋. 그거야, 그거야? 하나, 둘, 셋. 이거랑 이거. 아주 마음에 들어. 좋아? 그러면 콜? 어렵다. 난 못 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뭐 하는지 알아? 너 뭐 하는지 알아? 또 빨리 가. 또 빨리 가. 또 빨리 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됐어? 완전 맛있게 나왔어. 이거 봐. 어떡해? 어떡해? 나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랑. 이거 나머지 그냥 삭제하자. 이거 별로 안 웃기다. 난 신기해, 그냥. 아, 너는 잘했어. 너한테 너무 잘했어. 나 제일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언니들의 취향인 거야. 그러게. 아, 수고했다. 힘들었어. 아, 고생했어, 오늘. 야, 너무 마카로우. 이거 뭐야. 아, 다들 아무 생각 없잖아, 웃겨. 내가 안 하고 있어. 거짓말 안 하고 있어. 아,cio기. 너는 왜 이렇게杂아 놀아? 좋아. 좋아. 나도, 나도, 나도. 우와! 나도, 나도. 뭐... 하늘을 넘어서 올라갈 거야 그 틀 모든 게 빨리 달리고 싶어 렛츠 고! 렛츠 고! 하늘을 넘어서 올라갈 거야 춤추고 싶어 야!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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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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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어떡해! 아! 살려줘! 뛰어내려다 우리 하나, 둘 야! 무서워! 하나, 둘 넌 다 널 꺼야 돼! 넌 다 널 꺼야 돼! 넌 다 널 꺼야 돼! 헤이!